쟤 살린다 주영이 건물 펴 니야 니 베란다 나오면 보여 고장난 그 레토나 고장난 레토나 다시 나왔다 이 새끼 베란다 나오지마 큰일났네 14발인데 나도 총알 없는데 오케이 확인 이쪽으로 3명 있어 니 건물 앞에 하나 있고 노란 건물에 둘이야 노란 건물 하나 기절 레토나 레토나 고향아 한 놈 킬 니 건물 앞에 벽이 붙은거 안보는거야 걔네네 잡았는데 걔네네 잡았는데